FULL SWING BAD BITTERN 처음부터 지금 때리려고 생각하잖아 이 정도 맞힐 거야? 여기 맞힐 거야 처음에 뒤쪽을 잡아놓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타잼이 안 잡혔는데 그거부터 때리려고 하면 되겠냐?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당겨 아주 가볍게 당겨 편하게 덜 하셔도 돼 더 빨라 빨라 앞으로 뻗은다 팔을 앞으로 뻗어 쭉 뻗으면서 쭉 뻗어 쭉 뻗을 거야 쭉 밀고 간다 생각해 밀고 가면서 가 또 또 쭉 밀어봐 쭉 밀어봐 그냥 쭉 밀어봐 정훈아 쭉 밀어보라고 그냥 쭉 밀어봐 하지 말고 잡고 앞으로 쭉 뻗어보라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간가 그래서 쭉 뻗어보고 여기 잡았어 그러면 뒤에서 자 끌고 들어오면서 뻗으라고 자 끌고 들어오면서 뻗으라고 더 더 쭉 뻗어봐 쭉 뻗어봐 더 자 낙히 당겨져 안 당겨져 그렇지 힘 다 빼 그렇지 지금 쳐라 쭉 뻗어 자 돌아 서야지 뻗어 볼 보면서 쭉 볼 스피드를 맞춰줘야지 더 그렇지 둘 맞춰줘 발 바꿔도 돼 거기서 예 뻗어 예 둘 뻗어 또 봐 더 또 빨라 천천히 볼을 건드리는 시점이 여기 잡고 원구간에서 그대로 들어가야죠 근데 어떻게 돼 볼을 끌어 당겨 보라고 볼을 잡고 끌어 당겼다가 그대로 가라고 그대로 손으로 볼을 끌어와 봐봐 손으로 끌어와 그렇지 볼을 잡고 끌어와 그렇지 볼을 잡고 끌어와 그렇지 그거 하고 그냥 그냥 해봐 그냥 어깨 빼고 있어 이거 하고 그럼 어떻게든 쭉 그렇지 그렇지 쭉 그렇지 쭉 왜 더 힘 빼야지 쭉 더 쭉 더 볼 잡고 이 상식이 쭉 끌어다니면 들어와야지 끊김이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딱 끊겼어 여기서부터 이제 밀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갈까 이제 운동관정을 시작했어 단속이 시작했는데 여기서 멈췄어 그럼 정지야 다시 하려면 또 힘을 다시 줘야 돼 그러면은 힘을 안전하게 끌어 당기면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앞으로 천지 끌어 네 천지 끌어 천지 끌어와 천지 끌어와 봐 끌어와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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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천지 그러면 끊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끊김이 없으니까 바로 연결되잖아 그런데 대부분이 자꾸 끊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운동을 시켰으면 운동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운동을 시켰으면 또 끊어 그 다음에 또 끊어 또 끊어져 한 번에 쭉 들어가야지 4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귀 옆으로 붙일 일이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끌어 더 가볍게 끌어 뭐지 더 돌아서 해야 돼 끌면서 쭉 돌아 뭐지 끌면서 처하지 돌아 뭐지 저 한채도 처하지 돌아 더 힘 더 빼야지 힘 빠져 뭐지 나갈 때 힘이 빠져야지 여기서 지금 왜 힘준이 말라냐면 왔어 쭉 뻗어나가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뻗어나면서 그 다음에 힘을 잡으려면 잡아야 되는데 힘이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걸 놓치지 않아 자꾸 지금처럼 그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처럼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대로 가 쭉 더 힘줬어 천천히 가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 또 봐 빨라지지 천천히 출발 여기 더 천천히 쭉 뻗어 더 힘들어 가 다 힘들어 가 정답은 여기 이것도 맞는 답 이것도 맞는 답이야 이게 80% 짜리야 정답이 80% 짜리야 그럼 여기가 10% 짜리 여기가 10% 짜리야 정답이란 것은 위 중간 아래도 없어 100% 정답은 위에서 맞추고 싶으면 위에 맞추는 돼 근데 거기에서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누르는 각이나 밀어내는 각 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스멋은 각은 내려오는 각이고 거기에서 누르고 싶다 그러면 힘을 빼고 나켓만 거두면 내려가는 거야 9m 떨어졌어 밑으로 쭉이면 어떻게 돼? 밀어 안 끌어받기 위해서 밀어야 되잖아 차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고 좀 더 수잉을 빨리 해도 되고 늦춰도 된다는 거지 그걸 설명을 하려면 초보자들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치라기 했잖아요 이렇게 치라기 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이걸 설명하자면 엉망엉하게 범위가 넓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헤매는 거야 분명히 여기서 치라기 했는데 저 위에 쳐도 된다 밑에 쳐도 된다 답은 어딨냐 답이 없어 모든 시행이 거리가 여기서 맞춰도 답이요 여기서 맞춰도 답이요 여기서 맞춰도 답이요 여기서 맞춰도 답이요 내가 놓고 치고 치고자 하는 데다 놓고 치는 게 답이라고 힘을 채고 쓸 수 있는 위치 여기 여기는 힘이 100% 안 가네 그럼 여기는 여기는 덜 쓰는 곳 여기는 힘 못 써 여기도 덜 쓰는 곳 이 갭 차이를 잡고 거기에서 내 힘을 최대한 다 하자는 거야 약간 삑사이 나는 이유가 뭘까 빨랐다는 소리 여기 맞으면 뭐야 샤프트 맞으면 늦었다는 소리 정상적으로 맞으면 여기 여기 그 차이야 높아도 되는데 높으면 힘을 돌 쓸 수밖에 없다 좀 낮추면 내 힘을 최선을 다하고 쓸 수 있는 위치 더 낮으면 힘을 못 쓰는 위치 차이가 그래 그러니까 답이란 것은 정답이란 것은 없어 내 신장이 신체 조건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여기다 맞추세요 그래서 그래서 말하는 게 정점 정점 하는 것 뿐이야 정점이란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정점이란 것은 볼이 비행을 해서 낙하 지점에서 막 떨어지면 정점이야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어 한 명도 없어 왜 이게 올라가면은 10m 20m 15m 까지 올라가 10m 이상은 올라가 버려 그럼 내가 15도면 날 뛰냐고 정점이란 말이야 그게 안 맞는다는 소리야 그런데 표현하기 위해서 정점이란 표현을 한 것 뿐이지 정점이란 것은 올라가서 떨어질 때 이때가 정점인데 어떻게 11m를 쫓아 올라가냐고 내가 내가 뭐 인간 쇠야? 인간 쇠도 안 돼 장대 높이 뛰기만 하면 올라가겠다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체에 대한 내가 때릴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거야 끌어내릴 동안 나는 힘을 비추게 해야 돼 근데 와라잉 와라잉 오면 때릴 거야 그 오면 날라 거야 와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